자방신, 자방신 메타 하자. 아, 그거 안 돼. 못 올라간다. 아,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? 아, 나 진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. 와, 만화 주인공 같았어. 어, 야, 잘못 폈어. 잠깐만! 올라가시니까? 어, 잘못 폈어. 두근두근한 거야? 으으, 유썩! 살짝 내리기 좋은 그게 있단 말이야. 그 강판? 뭐라 해야 돼? 어, 렉 걸려, 뭐야? 아, 렉 탓 하는가 봐. 불 30염. 오, 뭐야! 뭐야! 왜? 예수보단 진짜 안심해, 니네. 야, 발소리 들리는 거 같아. 무슨 소리야? 3쪽보여. 2번이 우리 구해주러 오고 있어. 빨간 건물 위에 서러. 야, 너 앞에 사람 있어. 다 만났다! 야, 3번 먼저 빨리 구해야 돼, 2번.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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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안쪽하고! 아! 자 오늘의 볼 전문은 무엇이냐 사이엠 부득의 볼 사방신 전문 내려가 그래도 끊기는데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 맞다 잘 왔는데 아 왜 꺾었지 하지만 성공 완벽하게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야 3번 니가 그러면은 2번을 살려 이렇게 되니까 야 3번 니 뒤에 붙어있어 야 왼쪽으로 빨리 빠져 야 왼쪽으로 빠지지 말고 밖으로 빠져 안 돼 뭔 소리야 오늘의 볼 전문은 중굴게 중굴게 강강술래 전문 중개정보에 1대1을 딱 마크해가지고 아 그니까 그거 할라 그랬는데 제가 죽었다니까 내가 제 앞으로 떨어져보면 제 무슨 반응을 보일까 해봐 해봐 치아 아 너무 으악 으악 개 처마주면서 소중히 처마 필요한거 봐 제대로 해 진짜 제대로? 보이지 않는 커밍 조정석에 안해지 야 이거 2명만 올라가도 아바타로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아무쪼록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어 나 될거 같애 이거 이거 100% 난 1000% NOPE 난 아닌거 같은데 나 됐어 나 됐어 아 뭐야 이게 이게 왜 아 진짜 아 일본 우와 야 미니 에이 앞에있는 친구 아 얘들 하는거 보고 내려간다 제발 아 나 성공 어 실패 아 그럼 똑바로 착진해 우아 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 자 봐 딱 딱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4번은 둘다 살리고 잘봐 이렇게 진입하러고 이렇게 이렇게 2박 성공 야 나 와봐 나한테 와봐 빨리 할 거 있어 쟤 어디 가야 여기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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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밑에 딱 일자로 써봐봐 니가 어? 니가 왕인줄 알아 나 내 눈에 보이게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오 왜 왜 부른거야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일자로 쭉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틱톡에서 6주 동안 배그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이번주는 배그에서 상황극을 하는 챌린지인데 각 주차마다 챌린지 주제가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미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참여 후 틱톡에 올리시면 이 앨범을 춘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세요 그럼 이만 광고야? 다이아됐습니다 광고야?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냐고 가끔씩은 도도하게 감미로운 목소리의 낙수 잃었구만 그렇죠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발 제발 바로 성공 성공 그럼 한 명 내려가서 살려야 돼 둘 중 한 명 내려가 아 근데 애매하게 떨어져가지고 아 그럼 4번 내려가 4번 내려가 야 3번 잘 숨어있어 4번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거 걸어가면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우와 이걸 안 죽었어 맞쌍 이제 아바타지를 하면 돼 우리는 야 밑에 애들 맡아 근데 이게 위치상 4번 야 4번 니 옆으로 한 명 지나갔어 봤어 봤어 저쪽에 있으면 살짝 우리가 브리핑하기 힘들거든 야 2번 니가 누구 조종할래 내가 4번 할게 오케이 내가 3번 할게 나 곧 죽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먼저 죽는 쪽이 거식이야 오케이 살려야 돼 이거 살려야 돼 앞에 있는 머리카락 3개씩 뽑기 아 오늘의 볼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아바타 존버 야 영영아 뭐야 이거 너무 멀어 이거 무기 먹어도 되는 거야? 어 무기 먹어도 돼 무기 먹어도 돼 근데 먹지마 어차피 닌 안 먹는 게 생존력이 좀 더 높아지는 3층 집으로 올라와 3층 집에서 존버하자 3층 집이 왠지 몰라 저 앞에 그 니 앞에 집이 3층 집이야 야 3번아 내 쪽으로 와 오면서 구상 어 내 쪽으로 없어 한 명도 없어 있을 수도 있고 가도 죽을 텐데 아냐아냐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일단 내 쪽으로 어 거기 없어 어 거의issippi 니가 보여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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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This 들어야 대회 일단 다음 오도 까지 기다려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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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야 소리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창원 근데 쟈가 널 못봤다 다행이다 구상 5.3 jug 멍청에 아는 명 나왔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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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쟤 팀일거야 아마 야 우리팀은 그냥 가만히 있는걸로 가자 쟤네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릴 죽여 자기장에 뒤지든 누가 먼저 죽는새끼야 야 구성같은거 더 없어? 좀 더 파밍해봐 3창에서 2명 더 오고있다 얘네만 다 지나가고 좀 움직일까? 오케오케오케 오오오 야 니집에 내 집이 들어오는거 아니야? 오 야 들어갔다 아 근데 나오기도 애매해 지금 2명이 앞에 서있어 아 나갔다 나갔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야 2층으로 간다 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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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명이나 붙었어 기다려 기다려 어 니암 들어갔어 버텨어 어떻게 버텨 안돼 안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니 소리 그냥 들어갔다 야 뛰어 3창으로 뛰어 3창으로 아이 그래 아 그럴걸 뛰어 야아 뛰어 야 자동차 있는데까지 뛰어 자동차 와 오케 살았누 오케 살았누 오케 차 뒤에 일단 숨어있어 위협이 될만한 존재 내가 오면 알려줄게 야야 옆에 봤지 오른쪽에 봤지 내가 니 뒤를 봐줄테니까 닌 개를 봐 야야야 야야야 살아야돼 인마 어이구 어이구 못봤어 못봤어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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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거기 거기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야야야야 그대로 있어 야 차 뒤로 차 뒤로부터 방금 방금 창고 안에 치다놨어 야 지금 앞에 창고에 2명 들어가 있어 아니면 4명일수도 있어 내가 못보는 사이에 쟤들 한 팀 그냥 다 살아있는거 같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템 좀 알려줘 나 필요없어 내 명령만 들어그냥 야 우리 장이상 좀댔어 조교야 내려오셔야 될거 같은데 조교야 위에 계신 분 너 춤추고 있을까? 하! 야야 저희 가야된다니까요 아냐아냐 지금 경기구역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좀더 애들 하는걸 보고 이동하야된다 4번님 제쪽으로 살짝살짝 붙어보실래요 이거 만나야됩니다 아 저분들은 너무 존번만 하시네 4번핑 쪽으로 천천히 오세요 나는 님이요? 님이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되요 이따가 저랑 내려갈때 합류합시다 얼른 얼른 와야돼 쭉와 아무도 없으니까 와이짜에 있거든 와이짜 옥상에 거기 잘 안보이게 와 가운데 가운데 건물 가운데 2번 쭉와 안보이게 야 쟤 건물로 간다 왜? 왜? 들어갔어? 니 있던 건물로 들어갔었어 아 이거 살려야겠다 자기장 오기전에 살려야돼 아냐아냐 쟤들 더 빠져나간다 근데 왜 반대로 나가냐 쟤들 아 나 떨어졌어 4번짱 살려줘 내려갑니다 아무도 없어 내려갑니다 이 상태로 치킨 먹으면 되나요? 나 실수로 해버렸어 3번짱 야 구상 없네? 오디오디오디오디 아버님 우리는 2집 들어갈겁니다 아시겠어요? 뒤에 오른쪽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죠 야 이거 커플 대왕전이야 커플피고 이런느낌? 아니 그집 우리가 찜했습니다만 찜이 어딨어 있지 우리가 찜했습니다만 문제라도 야 이제 버려 파밍한거 파밍한거 다 버리세요 파밍 존버해야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일단 붕대 다 벗고 띱시다 야 우리쪽 아냐 우리쪽 아냐 야 개많이 뛰고있네 오 야 사기장 괜찮다 야 잠깐 좀 아픈데? 야 근데 우리 북캠프 쪽에서 오는 애들도 있지 않나 근데 아까 마지막 생존자 애들이 반대쪽으로 뛰었거든 북캠에서 야 4번 시류 뭐 없냐? 우리 왜 이렇게 피들이 벌레짱이야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3배 30 오오오 봤다 봤다 3번님 3번도 올라오세요 야 우리 뒤쪽에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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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소리 나잖아 아 이거 저거해야돼 앞으로 못가 숲에 숨어야되다고 여기있으면 괜찮아 거기는 자기장이 온다고 아 들켰다 야 4번님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거기 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완전 양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4번님 달려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4번님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뛰어오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씨부를 어 뭐야 융융 야 왜 아바터는 살아있는데 두뇌들이 아야야야야야 핵 아니냐고 이거 핵이야 아 검증 아 저거 들어가봐 오케이 야 우리팀 이겼어 빨리 머리카락 3개 뽑아 다 물지마 4번이 치킨을 먹 아 저 근데 너무 잘 쏘는데 핵이야 핵이야 한 번을 선고를 못하냐 아 왁트 해봐 왁트 해봐 좀 아니 왜 죽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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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